자 이어서 갑니다 보너스 캠페인 어 일장을 샘이니까 2시간 넘게 했네요 3시간 가까이 했네요 일장이 할게 많네요 갑시다 자 천원짜리 술도 사고 아이템 두개나 모으면서 사실상 공룡알 먹다가 병사 죽은거 생각하면은 뼈아프거든요 딴건 몰라 주술사 죽은게 좀 뼈아픈데 이제 어택당을 해도 되는 당함이 됐어요 근데 죽어도 부활하니까 편해졌는데 갑시다 음 음 흐흐흠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아무 걱정말게 영감이 근처에 있다 나는 혼자 사냥하자 떼줘 다 떼줘 어 개 편해졌어 대체 얼마나 많이 소환한거야 또 없냐 돈덩어리 놈들 군주다 군주님 2천원 저 때려 눕힌다 또 때려 눕힌다 저 때려 눕힌다 으흐흡 흐흐흐흠 야 60 다 찍었네? 와아 나도? 잠깐만 뭐..뭐가 세진거야? 뭐가 변한거에요? 뭐가 변한거에요? 색깔이 변한건가? 뭐지? 데미지 똑같잖아 뭐 능력 생겼나? 마법 면역도 원래 있지 않았나? 아 뭐뭐가 생겼겠지 갑시다 흠 일단은 저희가서 책부터 사고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없죠? 다 갔죠? 뭐 기타지? 뭐 기타지? 흠흠흠흠 다 갔죠? 저기는 뭐 나중에 가면 되겠죠 아마도? 분위기에서 저거 술통 주고 천둥 도움이 잡으러 가겠습니다 야 너 너무 아파한다 야 근데 아 너 때문에 좀 거슬린다 야 그럼 안돼 그럼 안돼 그럼 안돼 뭘 쳐다보아 왜 왜 그리로 가 미쳤어? 미쳤냐고 얼른 말해 그들을 몰아내라 직후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뭘 쳐다보아 그들을 몰아내라 흠흠 가자 냄새를 찾았다 능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혼자 사냥하지 다시 돌려줘야겠다 저 마스크 놈들을 몰아내라 벌써 돌아왔나? 천둥 도마뱀이 너무 벅찬 상대였나? 내 힘을 죽어내라 아무 걱정말게 타즈 딩고 칫국 김 쿨타임이 있네 뭐 길진 않은 것 같은데 아 이제 필요없지 힐에 힐에 몰빵하겠어 와 마력이 비슷하네 은밀하게 흠에 몰빵하겠어 와 주적할 준비가 됐다 아 술통 줘야지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아마 다 된 것 같죠? 은밀하게 아 왜이러지? 환기를 안시켜서 그런가? 방은 방이 밀폐되어 있어서 그런가 갈수록 끔찍해지는 것 같은데 드론 두근두근 갑시다 아 너 죽는거 좀 무섭다 야 아 이렇게 약할 줄 몰랐어 근접 유닛인데 1000밖에 안될 줄 몰랐어 방호도가 있긴 한데 이것보다 세야지 2000원 주고 샀는데 아니 크런트가 천 얼마였지? 1000원 100원이었나요? 1000원이었나요? 어찌되고 1000원 정도에 인구수 1인데 그냥 800되지 않나요? 근데 너가 이거밖에 안된다고? 겁나 질망이야 군주님이 스킬 하나 있는게 다야 솔직히 아 심지어 미샤보다 기네 가자 내 힘을 끌어내라 판다야 은밀하게 맥주죠 맥주 뭐야 왜이렇게 어 영상이 있네? 완벽해 완벽해 하하하하 바로 내가 찾던 것들일세 여기 내 새로운 작품을 한번 맛보게나 어 설마 이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체 무슨 맛이지? 날 죽이려고 작정했나? 저런 약간 손볼 필요가 있나 보군 무슨 일이든 초름마부터 배워야 하는 것 아니겠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짤리를 안먹던가? 물 마시고 짤리를 먹자 이 미지의 황야를 좀더 탐험해 봐야겠군 자네와 통행해도 괜찮겠나? 물론이네 친 하지만 염은 감수해야 할걸세 이봐 친구 폭탄술 한잔 걸치고 나면 염한 길 따위는 없는 법이라네 어서 가세나 음 동료 영웅 생겼다 사냥감이 근처에 이기 말라 일레벨 찐따야? 자기만 올려주나보네요 한번 내려놔 봐 이번 잔은 내가 사지 내려놔 봐 한번 해보지 이번 힘 캔인데 체력이 670밖에 안되 이럴 자네 앞으로 달아놓지 뭐지? 묶이는 놈이네 으음 경치책이요? 얘한테 투자하기 좀 아깝네요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1, 2단이랑 그룸 합쳐놓은 능력이네? 특수전사 셋으로 분리됩니다 뭐야 이건 음 음 신기하다 이거 찍을게요 가자 아이템 없니? 깰 수 있냐 이거? 아야야야 아 무적이네 레벨업 좀 시켜줘야겠네요 너무 차이가 나네요 다른 애들 7렙인데 이건 뭐야 F야? 이건 W로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저건 F야 잠깐 잠깐 왜 이렇게 물밀듯이 오냐? 근데 이렇게 인고 안 먹는 애가 생겼다는 건 좋네요 얘도 부활 될 거죠? 당장은 군주님이 더 세지마 군주님이 7레벨이네 군주님 레벨이 있었구만 경험치 먹으러 가야되는데 나는 혼자 사냥하자 흠흠흠 센놈들을 잡아야지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 같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 같다 짜잘한 거 잘 잡을 것 같은데 아 뭐해 군주님 정신 안 차려요? 신입보다 못 싸우면 너는 박살날 줄 아네 종전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내 힘을 끌어내라 야 근데 저건 되게 좋아보인다 이것 때문에 나중 가면 제일 셀 것 같다 우리 와 되게 멋있어 뭐가 늑대 같애 오히려 opportunities 멋있는 덕대 이제 3마리니까 막 아낄 거 없이 그냥 아이템 얘만큼은 채워놓고 다녀도 되겠네요 데미지가 얼마냐 그게 힘이지 아 또 똑똑한 애 좀 하나 하자 데려가지 쟤한테 아이템을 좀 매겨 Educate 데미지 몇이냐 애든 70 오 진짜 너무 나stein 커 tactile Deutsche es席 오 얘들 다 조용히 하게 됐어 저기 저기요! 언제까지 조용히 있을거니 책 안졌냐 책? 책! 음 니가 먹봐라 방어력이 너무 딸린다 흐흐흐 음 이 정도인가? 너무 약하구나 저렇게 컨셉 겹치네 있으면 좀 맘에 안들거든요 역시 책은 이렇게 되면은 몰빵이다 주인공 책은 주인공 몰빵이다 이렇게 되면은 저러면 좀 맘에 안듭니다 능력은 되게 약간 센거 같은데 약간 디자인이 맘에 안들어 얘는 좀 멋있는데 오우거랑 혼혈이고 약간 을이 있는 전사같은 느낌인데 쟤는 약간 투잡해 보인단 말이지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앞뒤는 무엇이날 기다릴까 바지인공 음 모서리 군대이나 뭘 쳐다보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와 너 진짜 맘에 많이 잘 찬다 이렇게 써도 써도 끝이 없다고? 뭐 먹고 가 먹고 가는게 아니라 절로 가는게 길이네요 다 먹어 그럼 저희는 파밍하고 너는 내려와서 아이템 먹자 겸치 좀 덜 먹어도 되니까 겸치 제일 많은 놈이니까 잠깐만 니가 아니라 니가 아니라 넌 아니야 너는 어디서 홀라불동 내려가 레벨업이나 해 겸치도 못 먹고 있잖아 지금 한번 해보지 같이 내려가야겠다 그냥 음 어디였지? 일단 일로와서 여기에 있는 80짜리 둘 먹자 너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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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곰탱이 새로 뽑아주고 가 2번 다 지진고 가서 파밍해 아 얘꺼 팔아야되는데 아이아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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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해 나중에 팔아 템창도 많은데 뭐 어떻게 춤을 춰 볼까 무슨 말인지 알게 추적할 준비가 됐다 벌써 돌아왔나 천둥 도마뱀이 너무 벅찬 상대였나 이번 달 내가 안 아이고 힘과 능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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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고리에 넌 진짜 너무 좋다 이 주인공 너무 세다 진짜 다 여긴 지금 이 보너스 겜에 나오는 데 다 좋은 거 같은데 주인공은 진짜 뭔가 넘사인데 존재감이 넘사야 존재감이 약간 밸런스 같은 거 다 하고 단일 개체로 보면은 소환 엄청 센 거하니까 올라가자 이제 은밀하게 다짓인공들을 몰아내라 가자 너도 소환을 하지 뭘 맞을 테니까 3레벨을 쓸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빗나갈 확률을 준다네요 초당 피해 5초당 50 5사 20 오오 170이네 음 5초면은 좀 내 몸에 안 드는데 내 힘을 끌어내라 너는 너무 약하니까 이거 해 난 너를 신경 쓰고 싶잖아 이거 두 개만 찍어서 살아만 숨만 쉬어 귀찮아 가자 여웅이니까 갈 수 있겠지? 천둥마루 엄청난 수의 천둥 동압이 서식지라는 이유로 명명된 이 지역은 생태학적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온갖 다채로운 생명체들이 가득한 이 지역은 수년간 연구를 진행해도 험준은 골짜기를 넘어 이들에게 한결같이 놀라움을 선수해줄 것입니다 데미지 70이야 천둥마루 3마리나 신경쓰는 거 너무 귀찮다 1,2단처럼 그냥 아무거나 스킨 하나 써놓고 방치해두는 녀석이 좋거든요 저는 딱 그 느낌인 것 같다 뭐야 2400원? 이렇게 비싸? 1500원 팔자 안 쓸 것 같다 이거 사는 건 너무 좀 오바고 크흠흠 마이템 좋은 거 나오겠지 뭐 첸스톰스타우트 이름 왜 이렇게 기냐 얘네는 두세 두세 글자인데 귀찮은 녀석이구만 어 아지랑이풀이다 돈 많이 주는 애들 있네 여기는 근데 별로 안 주네요 뭐 어떻게 된거죠? 많이 줘 어 많이 준다 너 야 200원 주라 100원 많이 주네 흠 다섯 묶음만 더 모으면 돼 다섯 묶음만 더 모으면 된다 네 묶음만 모으면 돼 드렉타르에게 돌아가면 됩니다 돈도 많이 줄 것 같고 좋네요 느낌이 좋군요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네 아 이런 찌꺼기들 말고요 아 나 그냥 원거리로 주지 진짜 지능캐로 해서 아 지능캐 쓰고 싶은데 왜 이 힘캐를 준거야 겹치게 오 150원 한 번 와 회피 30%로 하고 여섯 배로 때릴 수 있다고? 미쳤네? 이거 너무 센데? 너무 세니까 주인공 보정해준다 밸런스 맞춰 너무 하나만 세면은 밉상입니다 너무 세네요 근데 와 얘는 너무 능력이 좋다 저런 능력이면 너무 좋겠다 배율을 보니까 일리단이랑 그 헬스크림이랑 약간 걔네가 조금 더 높은 것 같긴 한데 배율 자체는 근데 얘는 골고루 올라가 있으니까 반반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좁게 해서 아주 매력이 있네 아주 매력이 있네 나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는데 뭐 또 친거 있나? 어이구 계속 잡아먹어 내꺼 똑한 녀석 어이구 미쳤다 와 이 셋이서 너무 세다 솔직히 동료 필요 없다 처음에 진짜 극초만엔 도움이 됐는데 세다 이거 3레벨 찍으면 진짜 세겠다 지금도 깨쎄 지금도 깨쎄 나 자꾸 너무 그냥 생각 없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뭐 업자 아이템 나는 혼자 사냥하지 텅텅이죠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너 여기 되게 잘 준다 영웅이 세서 죽지도 않고 그냥 무난하게 좋은 거 먹는데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아이고 추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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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내가 생각보다 스킬 잘 안 쓸 것 같다 탭키 세 번 눌러야 되니까 안 쓸 것 같고 마나 뭐 소비 가면 이런 건 안 줘도 되겠네요 그냥 전투 쪽으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저 이 스킬 좋아 보이긴 하는데 참네 귀찮 공격도 뭐 10%로 터지는 건 원거리 하는 게 좀 낫겠지 오래 싸우는 걸 생각하면 아 좀 타죠 니가 다 들고 있 아 얘를 이거 줘야겠구나 데미지가 낮긴 한데 나중에 가면 비슷해지겠죠? 지금 아이템도 끼고 있고 50 잊어져 지금 흐흐흠 몰라 몰라 아 쟤한테 줘야 되나 뭔가 좀 입상이야 얘는 생긴 게 키도 작아 좀 넥사르가 더 멋있어 대충 싸우는 것 같아 그냥 존리 자체가 대충 생겼어 아이고 100은 좋고 거기서 돌아가야 돼? 아 너무 소환수가 세다 냄새를 찾았다 나중 가면은 곰탱이가 제일 셀 것 같긴 한데 뭐 밖에 안 줘 경험치는 건데 이렇게 센데? 아 이런 찌꺼기들은 됐어요 그렇지 50원짜리를 달라고 50원짜리를 없나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골 맞을 텐 와 375까지 나는 거네 엄청 세긴 세다 엄밀하게 엠세를 찾았다 잡고 놓칠 수 없지 저런 애들 엔밀하게 1장 더 너무 센데? 아... 확 그냥 확 확 그냥 아휴 아니야 뭔가 맘에 안 들어 얘 왜 이렇게 얘를 얻고부터 갑자기 재미가 없어졌는데? 얘가 없을 때가 더 행복했는데 나는? 아 명예로운 오크 전하 사이에 판다곰을 껴놓으면 어떡해 간지 철철 넘치는 오크 형님들 어깨 사이에 지금 똥빼 나온 판다를 집어넣었어 극혐이야 아... 갑자기 기분 팍 상하는데요? 기다리고 있었냐? 족장? 보고 싶었다규 어디가? 쟤는 안 됐어 뭐야? 유쾌한 친구 사실 대사가 없어서 유쾌하지 않습니다 대사라도 있으면은 아 유쾌하구나 싶겠는데 대사도 없어요 얘 지금 말도 안 합니다 술에만 관심 있어 그냥 알코올 중독자야 믿어보겠네 자네 자네는 회피 확률이 14%니까 믿을만 하겠지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놈들을 몰아내라 와 나 왜 아이템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아 내가 당국으로 옮기고 팔걸 했지 쓰읍 하아 아이템 좀 사야되나? 개인적으로 그 소환제한테 추가됨이 들어가는게 더 좋아보이는데 저 공룡이 15 올려주는 것보다 150 150추됨인데 너무 좋아보이는데 근데 이 짜잔한 애들 잡는게 빨리 잡고 겸추 잘 먹네요 겸추 5먹네 센거 잡는거랑 똑같네 어디가냐? 과연 무슨 보상을 줄지 기대가 됩니다 보상은 되게 잘 줬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것도 보상으로 먹은거죠 뭐 먹었지 나 저거 잠깐만요 또 뭐 먹었냐 저걸로 얘가 뭐 줬죠? 기억이 안나는데요? 아 맞다 그거 줬지 그 내가 판거 방어 돌려주는거 야 쓰레기 좋네? 쓰레기 녀석 이게 다야? 미쳤냐? 안써 야 뭐야 돌았냐? 뭐니 이런 이 쌍놈의 거 뭐야? 뭐야? 저거 저거 화나서 사려들린거 같애 레벨업 1원만 시켜줍시다 곰탱이 곰탱이 녀석 강하게 만들어서 정을 붙이겠어 원래 이제 계속 플레이하다보면은 맘에 안드는 캐릭터들한테 정이 붙어서 기분 좋아지거든요? 기분파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또 이거 열심히 싸워 난 너 스킬 안서줄거야 곰탱이 이 스킬은 없는걸로 하겠어 이 스킬은 없는걸로 하겠어 아 얘가 1번이면 좋을텐데 이게 좀 편한데 분위기는 안살아도 여기서 근처에서 지능의 책을 주는 놈이 있었는데 뭐이 왕호 쫌 아 이거 써야 겠네 오우 오우 오후호 bre науч어적 으읍 으읍 뭐 으으으으응 If it's weird 근데 공룡 15 올려주는 게 확실히 좋긴 하네 숙취상만 보면은 15가 좀 독보적이긴 하다 줄은 쎄 것 같기도 하고 언제 레버 팔 거니? 아직도 반이니? 어떻게 된 부분이지? 오나 올려줘! 많이 올려준다 저기서 덩어리 좀 잡고 갑시다 대면은 쟤는 뭐 무슨 크리티컬도 있고 그냥 공격등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걸 쟤를 주는 게 낫다 얘를 좀 이제 보너스 능력이 있는 약간 그 막 그 막 추가 피해에 붙어있는 그거를 얘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네 줄 거라면은 줄 생각은 없지만 야.. 렉사르 너무 강력해지고 있어 힘이 겁나 세 민첩보다 30이 더 높아 이거 이거 참을 수 없지 이 힘 참을 수 없다 아유 잘 잡는다 언제 레버 팔래? 아이고 지금 말썽인데? 은밀하게 뭐야 또 나왔어? 아이템을 살지 좀 고민되는데 나 여웅이 셋이 될지 몰랐거든요 셋이면은 좀 자리에 여유가 있으니까 극한의 이득충으로써 그냥 갈 수 없어 4레벨은 찍어줘야지 밥값 할 것 같거든요 니가 먼저 업할 것 같아 점심 보니까 그렇지 와 450밖에 안 돼? 저렇게 세 보이는데 디자인적으로 세복 얘가 먼저 업했네요? 아까 살짝 뺀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많은 경험치를 먹었구만 그 사이에 얘네 경험치 많이 줄 것 같은데 어 근데 되게 쎄다 쎄다 쎈거죠? 판다한테 구슬이요? 어떤 구슬이요? 일단 지능은 판다 지능은 안올리는 걸로 곰탱이한테 지능을 줘도 의미가 없겠지? 곰은 곰한테 지능을 주는 건 사치지 곰은 근력 트레이닝만 해 귀찮아 세번째 영웅이한테까지 스킬을 쓰고 싶지 않아 아 그렇지 너 업하라고 데려왔는데 업을 못한다 올라가긴 하네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 더러운 기분 혹시 내가 책 같은 거 놓쳤나? 이제 책은 지능책은 로컨 몰빵하고 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던지는 걸 또 배울 것 같긴 한데 사실 한참 뒤에 배울 것 같고 이거는 이거 찍을 거니까 1,800 가능하면 손 안가게 해야지 이런 거 대충 여기저기다 꽂아놓으면 되니까 클릭만 하면 되니까 선하고 가능하면 손 안가게 하는 거 와 아이템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해? 체력도 회복하고? 괴물이야 괴물 너 언제 레몬 팔래? 언제 괴물 될래? 언제 개수 될래? 체력 900이야 스랄보다 약해 아직도 이런 거 용납 못합니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아 얘는 뭘 줘도 약할 것 같은데 아니 비슷할 것 같은데 약하진 않는데 비슷할 것 같다 하아 그 공격력 15짜리 그게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얘한테는 성능적으로다가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뭘 맡을텐데 나 아까 언제 끊었었지? 한 시 10분에 끊었구나 아 그러면은 3시 새벽 3시 반 그 정도에 한번 끊으면 되겠는데 어제 새벽 4시에 방송 켰다는 게 내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흐흐흐흐흠 시발 왜 그랬지 나? 추적할 준비가 됐다 직북 점점 점점 그거야 약간 그런 거 있잖습니까 그 흠흠 백수들은 하는 게 없으니까 잠을 못 잔다 미래가 불안해서 딱 나야 딱 어윽 기분 묘한데 어우야 이건 너무 너무 좋다 어우야 달달 죽겠다 근데 죽어도 되겠는데? 없으나 맘한데? 진짜 그 극초만에 버섯 셋이었을 때 그거랑은 느낌이 전혀 다르다 이제 이제 아이템 안 주네요 이 동료는 솔직히 좀 한계가 있는 거 같고 그렇게 센 거 같진 않고 저런 건 먹어야지 니가 먹어야지 솔직히 솔직히 너지 솔직히 너지 이 가성비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이 15%는 레벨업 좀 시켜줘 레벨업 시켜줘 레벨업 원거리가 너무 좋다 원거리가 짱이다 솔직히 말해 냄새를 찾았다 그걸로 왜 가 그렇지 자네는 스킬을 쓸 생각이 없네 어우 강하다 이제 60이죠 데미지 너 몇이야 80 너도 공중 때릴 수 있냐? 아 미친 못 때려 이거 그러면 줘야겠는데 진짜 아이템? 공중을 못 때리면은 못 때리면 줘야지 딴 건 몰라도 때리긴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오브 주죠 그 마법 무효화 시키는 거 그거 되게 좋을 것 같다 계속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기회가 있네 원거리를 시켜줘 저 렉사르는 사기다 아 사긴 게 아니구나 그냥 근접 때리고 원거리 그냥 원거리 애초에 던졌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상 병력한테도? 지상 병력한테도? 아니 왜 얘가 먼저 왔잖아 왜 이렇게 차별해 일정확렬로 와업을 무효하고 대상 이동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소환된 유닛에게 추가필 저게 진짜 쌍따보인 것 같다 아우 겁나 비싸다 진짜 이거 필요 없잖아 어차피 힐 해줄건데 좋아요 이거는 안파니까 두개는 안팔고 이건 파는거 추적할 준비가 됐다 야아 64야 상해 내 힘을 끌어내라 너는 아이템으로 강해지고 주인공은 책으로 강해져 공부해 오우거라고 무시당한다고 와 겁나 많아 안쓸려고 하는데 자꾸 쓰기만 되네 와 500씩 먹어야돼 너는 몇 들어가는데 얘는 900 많이 필요하긴 하네 갑시다 궁 셋으로 갈라지는 것도 아이템빨 바꾸네 왠지 셋으로 갈라졌는데 스탯이랑 다 고정이면 쓸모없을거 같아 솔직히 말해서 넥사르 강해지는 템포를 보니까 아이템도 겁나 좋은거 주고 캠페인이랑 비교도 안되는거 주고 능력치도 주고 2200만 모아가자 넥사르 힘이랑 민첩을 줘야겠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뭐 덩치가 안오르는거냐 지금? 8레벨이 1개구나 400원만 더 줘 400원만 더 줘 이거 반품해줘 얘 2000원 더 줘 군주 반품해줘 생각보다 약해 1개월 3개월 1개월 여기 뭐 팔았었지? 공격 회피팔았구나 공격 회피주면은 막 얼마로 회피할 수 있는거지? 그럼 막 45%로 회피하고 그러나? 근데 공격 회피는 있는데 크리티컬은 없나요? 맘이 안드네요 키티컬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핫피베이스는 그러고 보니까 흑화라는 그런 아이템이 없네 야 너도 이제 안죽겠다 체력도 많다 아까 공격력 15짜리보다 이게 더 세겠지? 민첩 10짜리가? 민첩하면 공속 올라가니까? 너 얼마나 올라가는 거지? 이거 써있지가 않아 얼마나 올라갑니다 이거 써있어야지 내가 알아보고 척하면 척이지 그... 돈덩어리들 좀 잡아갑시다 돈코도 이건 참을 수 없지 50원짜리 참을 수 없지 개당 50원 참을 수 없지 못 참지 못 참지 근데 클리어 언제 터질 거야?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상대 이상이 뜬다 느려지는 게 아 손 너무 크니까 뭐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손 왜 이렇게 가능하냐? 어? 가자 와 돈 많이 준다 진짜 많이 준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와 반이야? 뭐야 왜 이렇게 잘 올라 여기가 다비였나? 내 힘을 쓰러 내 아이템의 힘인가? 저한테 무엇이 날 기다릴까? 오.. 올앱?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쓰읍 음밀하게 나냐 가자 본능의 몸을 맡기라 본능의 몸을 맡기라 술을 화내겠다 내 힘을 끌어내라 술을 열받아서 화병로 돌아가시겠다 정칼 준비가 되 팔거 없나?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이거 팔자 저 가속 장갑은 왠지 좋을 것 같고 이거를 팔자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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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진흥책이랑 민첩책을 하나씩 줍시다 그러면 얼마야? 300원 3,150원 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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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150원 내놔 150원 내놔 부족하여 부족해 150원 음 음 저게 160원이셔 딱 마침 아이고 마스크 버리면 안되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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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었구만 내가 또 못본거였어 역시 역시 내가 문제였어 내가 안줄리가 없거든 아 끝끄다 빤다 와 와 나는 혼자 사냥하지 냄새를 찾았다 너도 구슬 있어? 뭐가 구슬이야 근데 너는? 좋은데? 아 이게 구슬효과구나 줄사의 발톱 이게 5구네 몰아내라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가자 은밀하게 다 돈거죠 아니아니 안 돌았다 여기 안 돌았다 안 돈 데가 있네 여기도 안 돌았네 아 아 다 안 돌았구만 아 다 밝히고 가야죠 아 이런거 못 참죠 여기는 아니고 여기 여기 두 군데 안 밝혔네 아이 아니랬어 이렇게 아니라고 게임하면 안돼 지능 윈첩 힘 와아 55 가자 안 본 데가 있구만 아 이거는 공중 공격 기능이 없어요? 아 그래요? 어 그렇군요 나는 그냥 저 돌아가는 거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아 뭐야 그 데미지 뭐야 방금 거 2연속 아름다운 데미지 뭐야 어 근데 이거 추가 데미지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150 이거는 데미지가 이제 73이네? 80인데? 와 이제 맘 먹는 거야? 상상이야 이제 데미지로? 할 희 하아 황금동전 장엄대 무엇이 날 기다릴까? 씨 황금동전 헨밤하게 빌라게 엥새를 찾아줬다 백원이나 주네 뭐야 뭐야 저 녀석 아이템 줄거처럼 생겼어 뭐야 마나두루마리 뭐야 두루마리 뭐야 200원 좋아 와 레벨 10이야 헉! 3천이야 겁나 높아 뭐야 얘야? 이미남의 두건 민첩지능 얘거네? 비싼거잖아 이거 와 좋아요 나중에 팔거 같은데 저거는 여기로 갑시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민첩 두배 이상이네 힘이 1550 1050 920 와 민첩 높다 얘네 힘이 왜이렇게 높지? 방울에 16이야 항바타를 놀아볼까?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얘가, 얘가 이게 터진다 쟤의 만화가진 애한테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쵸? 데미지가 막 엄청 박히는데? 얘네들한테? 두세 방에 죽이는데? 아닌가? 아니군요? 아, 너무 화려해서 화려해서 진짜 그런 줄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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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깔끔하다 진짜 맵 다 뒤졌다 옆바퀴 놓은 것 같다 진짜 레벨업 했냐? 얘는 레벨업을 하고 다른 필터는 경험치북을 먹고 아주 정당하지 너, 너 이거 여유롭게 쓰려면 더 있을 것 같을거든 지능체 최소한 와, 빠르다 잘 찬다 소비마스크 하나로도 충분하다 언젠가 소비마스크가 없어도 될 정도로 고 정도의 강함을 손에 넣겠어 고 정도의 능지를 손에 넣겠어 내 힘을 끌어내라 아이, 돼지들 이거 가만, 가만 안 두지 딱 대 덮쳐! 덮쳐, 덮쳐, 덮쳐 어, 레벨업 좋아 몇이야? 21% 확률로 회피하고 10% 확률로 4배의 데미지 좋아요 너는 왜 이렇게 지능체도 많이 매겼는데 덜 차냐, 쟤보다 소비마스크 차인가, 그냥? 내 힘을 끌어내라 잘하겠네 아, 쟤가 말도 안 되게 지능이 높은 게 아닌데? 아무 걱정 말게 아, 이거구나 아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내 힘을 끌어내라 어디, 뭐가 숨었니? 싸게 나와라 은밀하게 뭐가, 뭐, 뭐가, 뭐, 뭐? 나는 혼자 사냥하지 저기요? 뭐죠?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도 없었다요? 아, 뭔데? 아, 극혐이고요 안 만들어 놓은 거 실화냐 아 극혐입니다 아이템도 딱 최저가 된 것 같고 가자 빨리 가서 이런 거 두 개, 뭐, 이거 세 개까지 팔아야되나? 500원 600원 추적할 준비가 됐다 내 힘을 끌어내 말라보이는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리랄까? 아, 근데 책 많이 먹이긴 했는데 얘가 템을 너무 잘 줘가지고 더 센 것 같다? 레벨도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렉사르도 오우건데 쟤도 오우거구나 빨리빨리 가죠 이거만 팔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 무선 언제 있나? 공들을 몰아내라 렉사르 힘 좋아요 실내 획득 턤도 오우 렉사르 이거만 턤도 오우 렉사르 턤도 오우 턤도 오우 렉사르 아 아 가르톡 역시 연간 있었구만 가자 얼마나 많은 게스트를 깼는가 하... 서브도 없겠죠? 다 뒤져봤으니까? 여기가 궁금하긴 한데 여기서 뭐 일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 클리어하고 일로 보내는 거 아닐까 싶네요 다른 맵으로 가라 이러면서 약간 이제 디아블로2의 젤린처럼 뭐 적당해도 알아서 살 수 있지? 이제 군중 죽어도 돼 너무 강해져버렸어 음... 최소 데미지가 70이야 음... 도마벤던전 조드代의 힘을 끌어내라 아 그래요 도마벤던전 또 가면 캐스트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야죠 저는 슬쩍 사냥하지 캐스트 놓칠 수 없죠 퀘스트에 환장한 자 와 소빔마스크 하나로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와 엄청 세다 그냥 세 도마뱀 도마뱀 아주 영원까지 게임을 다 끌어서 한다 진짜 오우야 하연 무엇을 줄 것인가 근데 얘는 그 내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뭐 아무것도 주는게 없냐? 우리는 50밖에 안되는 체력 950짜리 쓰레기 주제 말이야 넥사르 1레벨이었을때부터 쟤랑 비벼주는 수준이었는데 흫 가자아 우리 돈 덩거리를 다 쓸어 담아서 먹어야지 내 힘을 끌어내야 얘는 데미지 몇이지? 얘는 너무 낮다 원거리가 약한가봐 레벨 차이가 나는데 애초에 3차이가 나는데 어깨춤을 쳐 볼까?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나름 잘 버티긴 하네 그래도 얘가 음 이제 우리 족장 이제 군주한테 안 비벼진다 목체는 물감이야 물감이야 음 테스트하러 갑시다 사과젤리를 먹어야지 오 진짜 젤리 한통 다 없었네 와 근데 이게 1장이라니 대체 어떻게 만든거야? 오? 야 근데 이거는 그냥 있으면 몰랐겠다 드렉타르 아 렉타르 와줘서 기쁘군 한동안 천둥 도마뱀을 연구하고 있었네 이 짐승들은 이 계곡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 많은 수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네 자네도 봤다시피 극도로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했고 뭔가가 도마뱀들을 환하게 만들고 있는게 분명하네 단서가 될만한 걸 찾아보세나 음 그리고 혹시 도마뱀 말을 발견하면 내가 좀 연구해보고 싶네 음 그렇구만 너의 사리사 욕을 워! 야 뭐야 실환가? 어? 얘는 아이템 칸이 없네? 그냥 쓰라라 아닙니까? 능력이? 원거리니까 유용하게 써주겠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음 얘는 한정돼있나보네요 이번 미션에 아이템이 없는거 보니까 당신이 있어 다행이요 여웅처럼 보이는데 그냥 일반인처럼 크게 차이 없는거 아니야 아이템이 없으면 다시 만날 것이다 아하.. 멧돼지보다 센건가? 흐흐흐흫 근데 광역인거 맞냐? 광역인 느낌이 없는데 찍을때 광역이라고 떴었잖아요 와 너 맞다 이거 너도 경력을 소환할 수 있지 완전 소환팀이네 이 팀이네 가자 아 너무 약하다 맵이 생각해보니까 거의 안밝혀졌군요 난 니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를 내가 안갔네 그냥 아예? 원래 막혀있었나? 모르겠다 가자 갑시다 와 근데 이 동화배 캐스터 어떻게 찾았대요? 찾은 사람은? 아니 저기 뭐 얘기가 있었나? 내가 몰랐던건가? 성견자가 간다 그랬었나? 오 그거 있잖아 첩보가 맞았어 기지로 돌아가서 보고하자고 인간 저들이 여긴 무슨 일이지 하이임산 전투에서 우린 인간들과 동맹을 맺었네 그 뒤로 평화를 유지해왔지 아 그렇다해도 저들이 이렇게까지 우리 땅 깊숙이 들어온건 이상한 일이야 미쳤어 인간의 제재소잖아 놈들이 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렸어 그래서 천둥 도마뱀들이 미쳐 날뛰는거고 아.. 족간이 또? 당장 저 제재소를 파괴해야하네 아니 대족장님은 인간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네 저들의 시설을 파괴하면 전쟁이 시작되겠지 지금은 성난 도마뱀들이 피해를 더 일으키기 전에 진정시켜야하네 인간들과의 문제는 나중에 처리해야겠지 저렇구만 나는 혼자 사냥하지 제재소는 어딨는거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쪽에 있나? 나는 보지 못했지만 어딘가에 존재한다 어 아니네 여깄네 아 무적이라 못 부순다 웃긴다 쓰라대게 보고해야된다 아이고 1000이나 돼? 주는건 없네 와 2200 주적할 분비가 된다 음 물미의 몸을 맡기리로 딱 돼 와 2200을 이렇게 팽다고? 정의 중... 네 심한을 의문으로 이게... 주적할 분비가 된다 이건 보조는 하나 헤엥 이걸 준다고요? 돈 주고 샀는데 이 четuteur justement 이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거니까 영업혀 reckon 아 도마뱀 13마리 나면 다 학살해야돼? 웃기는 놈들 이제 9회차 셋 다 있습니다 그쵸? 일정확률로 마음이 무효하고 이동속도를 감소시킵니다 이제 눈앞에 걸리면 다 찢어지는거야 근데 걔 손해본 기분이다 저걸 저렇게 줘버리네 내 힘을 끌어내라 평화롭게 살고있는 도마뱀들을 저게 도마뱀이라는게 난 이해가 안되지만 아무리 봐도 콧풀쏘지만 어찌 됐건 도마뱀들을 인간들이 또 아 얘 제일 약한게 420이구나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은밀하게 야 잠깐만 열등마리가 어디있는데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은밀하게 내 힘을 끌어내라 냄새를 찾았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나는 혼자 사냥하지 나는 혼자 사냥하지 은밀하게 어 잠깐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열한마리가 숨어있다고? 이 좁아 터진 맵에?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여기 여기있는건가?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가자아 와아아아 리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리얼이었던 거인 나는 혼자 사냥하니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아 이것도 여기로 잡아야겠다 자 와 여웅 대미지가 너무 쎄다 곰탱이는 도움도 안돼 그냥 고기야 고기 내게 돌아가 보고해야겠네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아 마라펜턴트가 300원이야? 쓰라리게 돌아가 보고하면 쓰라리 뭐 해줄건데 아무것도 안 해줄거 같은데 이거 한번 그 폭탄 있는데 터트렸던데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써보고 혹시 있나 저게도 웹이 굉장히 작았으니까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좋은데 안녕하셔 추적할 준비가 됐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전부터 약간 사고 싶었어 80 데미지 슬라한테 보고 가고 그 폭탄인들 한번 가보죠 도마뱀 말살이야 슬슬 판다랑 레벨이 맞겠는데? 냄새를 찾았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내 힘을 끌어내라 와아 꿀맛을 땐 잘 알겠네 이거 3개 더 하는게 낫겠다 겁나 세네 저거 3개 더 주는게 더 세겠어 근데 이것도 줘야되는데 이것도 줘야되는데 여태서 가자 한잔 더 야 너도 애지게 쎄다 냄새를 찾았다 무슨 아이템이 나오는걸까 일단 내 자리 엄청 많이 비어있지 않으나 이 년이 천둥마루에서 벌목중이라고 제이나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거지 저거 제이나가 하는거야? 이런 무모한 행동은 그녀답지 않은데 알 모으는 캐스트도 있어요? 이 문제는 내가 조사해보겠어 렉사르 약속하오 아 그래요? 거기 도마뱀 알 모으는 캐스트도 있어요? 어 나 못봤는데 자 그럼 일단은 다시 가야되는건가 그럼? 일단 여기부터 갔다가죠 어차피 가는 길 도마뱀 쟤는 안되있으니까 다 만냄치겠더라 돈도 모아서 저 발톱도 하나 더 사고 기회가 되면은 와 딜 엄청 세다 바퀴는 급이 다르네 80이 되버리니까 주뎀이 어 너무 좋은데 저거? 엠새를 찾았다 진작에 저거 먼저 살거야 나는 혼자 사냥하지 또 뭐 저거의 존재를 알았으니까 아니었으면 다른데 돈을 쓸 수도 있는데 여기 먼저 갔다갑시다 무언가도 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어 어떻게 저게 만들어놨대 신기하네 티 안나게 입구에 있겠죠 여기 아마 다시 가면은? 있으면은? 여긴 뭐 없나? 여기는 없나? 여긴 없나보다 뭐 없네 다 깨져있는거 고대로고 여긴 캐스트가 없나보네요 나를 봐줘 창전완료 준비 끝 여기는 길이고 난 아주 화끈할거야 오 젠도 안되어있네 나를 봐줘 그냥 여기 끝났구나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거 진흥책 사서 먹이고 이제 회복을 충분히 해줄 수 있게끔 그리고 뭐 별개로 이제 그리고 뭐 별개로 이제 나는 혼자 환영하지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아 이거 다시 나올 때 손에 소환하는구나 마나 안들고 데미지는 저 발톱으로 끝이 났겠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서브를 깨면서 아이템을 받아야겠습니다 이 오븐은 진짜 비싼 아이템인데 이걸 줘버렸으니까 번개의 보조를 뭐 또 좋은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와 280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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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미쳤네 그런 데미지가 존재한단 말이야 아 심지어 뭐 책도 별로 안 매겼는데 곰탱이래서 진짜 필요없다 진짜 필요없다 얘 너무 강해져버렸어 이미 우리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냄새를 찾았다 나도 너무 쎄다 어어 책이다 책이다 이런데도 숨겨놨네 좋아요 슬슬 우리 가면이 필요없는 때가 오고 있어 아 이거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기절을 12초 동안 한다는건 이건 너무 매력적이긴하다 솔직히 정신나간 수치긴 하네 냄새를 찾았다 도마밈이 안나와 이제 내가 다 멸종시켰나봐 도마밈이 알 모으는 캐스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멸종한거 아닌가 멸종한게 아니라 알이 돼버린건가 디지몬처럼 죽어서 알이 된건가 아이고 알알 넌 여기서만 살 사는 애구나 받아져있어요? 아 그래요? 아 몰랐습니다 와 받아져있네 언제 받았대? 나 딴 생각하고 있었나? 이래서 게임을 오래하면 안됩니다 게임을 오래하니까 마태가 가버렸죠 병수가 없으니까 딱딱 흩어져잖아 pa 이런게 안보인다? 다이아몬드요? 에엥? 네? 다이아몬드요? 아니 아니 잠깐 세 개를 모으는건데 하나를 못찾는다고? 이럴수가 있는건가? 맵에 좀 밝혀지게 되겠네 왔다갔다 나오네 맵에 반응은 없는데? 색깔 안 떠오르죠? 맵에 안보이는건가? 뭐지? 어떻게 깨는거지? 와 근데 되게 웃긴다 막 가니까 아이템이 생겨있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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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반짝이지 않았나 일로? 둥지같은거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내가 여기 미니맵에 안뜨는건가? 둥지라는게 있는건가? 냄새를 찾았다 은밀하게 육중한 도마뱀이 저 어따가를 꼬라박아놓은거야 말해보시오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한잔 더? 목이 말라보이는군 이건 자는 내가 사지 Yup 아아아에에에어으 잘 알겠네 렉사르 거기요? 여기요?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진짜 미니배면 아예 안 보이나 보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높은 데 있나 혹시? 나는 혼자 사냥하지 처음에 있던데요? 아 나 미쳤나봐 게임을 너무 해서 내가 안 돌아가나? 아! 이렇게 숨겨놨다고? 미친 게임을 봤나? 잠깐만 웃기지마 그러니까 맵 끝에서 끝에 있는 것 같긴 하네 나무 깨진덴 그러면 안 나놨겠지 양신머리가 있으면 와 나 알이라 그래서 알을 크게 났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있네? 와아 저 여웅으로 뭐가 되는거 아냐 애초에 여기 없고 여기 없고 3개니까 내 생각에 여기 같다 말해보시오 여기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아닌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목이 말라보이는군 한번 해보지 와 이거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는게 난 이해가 안되네 무시무신 아 이게 회수가 생긴거구나 나무가 베어져있네 원래는 못 들어가는 구간이었네 그러면은 여기는 먹었으니까 잘 알겠네 다 지딘거 여긴 여기 아닌가 직국긴 아 저기있네 한 버탄 놀아볼까 어 이걸 왜 못 봤지 이 아이들을 연구하면 천둥 도마뱀들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걸세 그러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테고 좋습니다 아이템 주세요 예에이 아 여기 캐스트가 이렇게 많아? 마법책이요? 네? 마법 네? 설마 마지막 알을 가진 이 녀석이 먹었는데 아이템을 드롭했다던가 뭐 그런거 아니지? 저희 힘을 끌어내라라 때문에 유물x3 유물x3 오 제일 비싸다 본진으로 순간이동하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또한 장착한 영웅은 마법공격으로 받는 피해 감소하며 만화는 75 증가됩니다 오 occurs 오 순간이송할 수 있대요 여긴 안되고 따라와라 너 나와라 그냥 너같이 이제 다 했나보죠 여기 세개나 여기 두개나 있었네 평생 눈치 못찾겠다 진짜 진짜 리얼 좋다 마법 피해 감소해 저거 저거 판다는 데 주면 오래살겠다 마법 피해 안통하고 회피 되고 만화 때문에 구축이 애매하네 어차피 마법 피해 고정이니까 구축이 줄 필요는 없을려나 체력 아이템으로 바꿔버릴까 정확히는 마법 피해 감소라는 점이 좋은 거네 이거 약할 것 같은데 써보자 그냥 이게 다야 보너스 능력도 없고 피해를 줍니다 어? 제가 못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못봤어요 넘어나와서 써봐 잘 모르겠다 288 아 안써 버려 둘 다 버리면 될 것 같네 1200원이네 불렀 이건 둬야 되나? 와 이거는 개쓰레기다 와 이건 진짜 못쓸 정도인데 왜 있는거지 20원만 더 좋다 절묘하게 20원만 딱 거져봐 은밀하게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은밀하게 냄새를 찾았다 너 레벨업 안되니? 쓸모없구나 아 얘는 이거 좋은데 고유인데 왜 더 안 좋은 거 같지 저게 엄청 좋은 건데 내가 모르는 건가 어? 이거는 팔고 이거는 둡시다 당장 뭐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야 가자 김사르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기지.. 기지동 쓸만해요? 둬야겠네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와 진짜 재밌네 책 많이 먹었다 배 되게 터지겠다 내 힘을 끌어내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흫흫흫 책만 건틀랩 몇 개보도 먹은 거 같네 잘 알겠네 와아 딜 좀 봐 와아 딜 좀 봐 나는 혼자 사냥하지 와아 셋이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셋이서 저런 데미지 여기 올라가자 소환이 엄청 좋았는데 갈수록 이제 구려지고 있어 지금까지 좋긴 한데 너무 사기라서 얘는 이것도 학이고 얘 좀만 더 키우면 난 인구 100이랑 싸워도 이기겠다 진짜 인구 100 병력이랑 싸워도 이기겠다 만넵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넵을 찍는다면 드롬카 전사요 인간들의 활동 징후는 없었지만 이 지역에 가시멧돼지들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네 근처를 경계하기 위한 관측소가 있는데 직접 살펴보는 게 어떻겠나 가시멧돼지들이 여기저기 출몰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하네 그놈들을 우리 뽑을 방법만 있으면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 근데 원거리 데미지 70% 감소 진짜 좋았던 것 같다 길게 보면은 후반으로 보면 진짜 제일 셌겠는데 혼자 뭔소리 하는거지 갑자기 염세를 찾았다 선태 퀘스트 야수소고를 찾아야된다 가시멧돼지 모두 처치해야 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럼 이제 다 한거죠? 서브 엄청 많았네요 어 근데 은근 잘 써먹는다 요구군 이 뽕을 뽑은거 같은데 아 뭐 여기로 가야돼? 가자 야수 속을 흉포하고 영역의식이 강한 가시멘트지 철퇴이 아파서 안됩니다 오크사이에서는 가시멘트지의 영역에서 놈들과 싸우는건 자살액이 난 어렵다는 얘기가 돌정돕니다 그러하다 모두 처치해야됩니다 짠짠짠짠짠한 애들을? 깜찍하다 깜찍해 오시덜 기다릴까? 통있다 통 통은 언제나 미지의 구슬이지 깨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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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당장은 쓸만한데죠 너는 혼자 사냥하지 냄새를 찾았다 흠흠 어디 보자 냄새를 찾았다 얘는 뭐야? 사티로스가 있네? 통이나 깨 너는 내 생각엔 너는 통깨도 충분해 야 공속 빠르다 보호의 룬 가라 나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 이제 어택당하고 자면 된다 소환하는건 다소용없죠 얘네들 310바퀴죠 300바퀴죠 150씩 해서 와 겁나 쌤 주유의 시체를 대달립니다 필요 없고 비싸다 비싸다 뭐야 에이 깜찍하다 770인데 시방 이렇게 크다고? 깜찍하다 깜찍해 혼내줘 혼내줘 어 뭐야 이 덩어리는 타락한 나이프 헬프 기지네 야야야야 먹어 먹어 150원을 주는게 어떤가 맹독의 보조 어어 능지책 너 이거 깨고 어떻게 춤을 춰 볼까 음 기능의 보조 저 맹독의 보조가 그 나이트 헬프가 상점에 살 수 있는 거였나? 어 이제 아이템 많이 나온다 함부로 아이템 사면 안되겠다 책으로 바꿔야겠다 은밀하게 네 자 싹 서서시구요 통.. 통처리반 가서 이거 먹고 와 부족할 준비가 됐다 뭐 뭔놈의 소음을? 아무 걱정할 아 너 자리 없다 책정기 가득 찼습니다 책정기 가득 찼습니다 자리 없다 이제 손을 끌어내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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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돈이야 나는 혼자 사냥하지 일이 없으면 안돼 냄새를 찾았다 은밀하게 나는 혼자 사냥하지 이 칸에 이득충으로써 은밀하게 자리 없는 모습이 이상 볼 수 없어 냄새를 찾았다 여기 또 나중에 또 캐스트 나올라나? 필살기다 필살기 곰 3마리 아 잘 알겠네 얘는 불 그리고 이제 마법 얘도 마법 얘는 그거네 그 헬스크림꺼 이거는 띄우는거 휘후리 머무에워 이거 마읍사꺼 마읍사 Holmes 마읍사 geography 한생의 룬 와아 와아 총화예 데리고 나갈 수 있나? 변신 되게 금방 풀리네 책을 줘 아이템 주지 말고 아 웃기지마 아 진짜 자리 많이 비워놔야 되나봐 물약 나왔어 아아 잠깐만 아아 아까워 다 돈인데 백원인데 백원 개 아까워 먹어 아 다 돈인데 내 돈 상점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텐데 더 진행해야 된다고? 아 저기도 뭐가 있네 아 나가는 길인가 봐 아아 나 나가서 팔고 오고 싶은데 진심으로 하아 극한의 이득층으로서 이 모습 받아들일 수 없다 팔고 온다 못참아 못참아 팔러가 아 와 이렇게 야 450이요? 와 이거는 팔아야돼 너무 달달하다 황홀하다 진짜 은밀하게 은밀하게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호흡호흡 기지 이동이 저기 쓰라리는 데 밖에 안되나 이쪽은 안되나 카루통과 카림통과제는 추적할 준비가 되었다 은밀하게 여기만 되네 나는 혼자 사냥하지 목이 말라보이는군 이번 자는 내가 사지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은밀하게 잘 알겠네 짓꽃긴 타지 딩고 아 이건 안돼 보주 가면 그렇지 이 정도면 되겠다 야 10원만 벌어 꼼탱아 10원만 벌어와 할 수 있지? 10원이야 10원 10원도 못 벌면 안돼 쌀값 해야지 힘을 이고서 놈들을 몰아내라 한바탕 놀아볼까 꼼탱아 아 널 믿은 내가 어리석다 가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혼내줘 혼내줘 좋아 좋아 진흥 민첩 와 좋아요 싹 모여라 와 이거 몇 칸 비문거지? 6개 10칸 비웠다 10칸이면은 가능하지? 설마 10칸을 비웠는데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춤을 춰 볼까 모선 언제 있나 60대 사자 됩니 추적할 준비가 됐다 얘네 뭐하냐 민족대 이동인가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켄타그로스가 가자 자 되게 센 병사들이네 어 뭐야 돈 벌려고 지금 끌고 온거야? 알았어 벌겠다 그렇게까지 돈 버는걸 도와주겠다면은 안 할 수 없이 어 실수 가자 너 새끼 저거 야 어딜 숨어 딱 돼 80원 내놔 80원 여기도 뭔가 있을거 같은데 네 네 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냄새를 찾았다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 이거 뭔데 뭘 마세요 그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음 가자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나는 파밍을 할 준비가 됐다 냄새를 찾았다 얘는 영웅판정이 아닌가 봐 안 들어가죠 내 힘을 끌어내라 뭘 쳐다봐 너 어딨니? 내 힘을 끌어내라 아 이게 여야? 아 왜 이렇게 헷갈리게 낸가 사냥하지 좋아요 남은 가시메 떼지 8마리 청소시간이다 가자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 여기 여기 아 여기 포션 있었잖아 그런거 놓칠 수 없지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어디였지 여기였나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저기는 어디지 일단 여기 깨우고 가죠 뭐야 아무것도 없어? 뭐야 찌꺼기들만 있잖아 기란이 너무 불편해 검지 10 무슨 문제 있나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회복의 반지 놈들을 몰아내라 와 공능의 몸을 맡기리라 추가 영웅 점수 획득? 와 곰이요 힘 센 미샤 곰 제의를 찍은 풀까지 올라갔다 와 강해 강해 미샤 점점 무섭게 생겼어 얘 회복 어 너는 이거야 어 너는 이거야 64다 가자 2200 미샤야 엄청 세다 2200짜리 아군 몬스터 처음 보는 것 같아 체력 2200인거 영토길들이기 지금 반대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된거죠? 아 아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아 그냥 클리어가 됐구나 일단 가면 되네 그냥 갑시다 이 간접선가요? 넌 어이 어 넌 어떻게 그걸 거기서 왔냐 뭐냐 이제 망원경을 작동시켜서 주변 지역을 조사할 수 있겠어 진짱 침공이 시작된 것 같고 혼자 처리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아 뭐가 많아 할 수 있어 음살이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가자 야아 아 결국 이거 하나 나온거야? 됐어 하나 나온게 어디야 미샤야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냄새를 찾았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삼백원 나는 혼자 사냥하지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와 뭔가 좀 아쉬운데 뭔가 하나도 팔고 싶은데 나는 혼자 사냥하지 우리는 길에서 도시를 할 것이다 아이템 주세요 쓰러는 진짜 인색해 쟤 아이템도 안줘 오 그대가 본 것이 확실하오 렉사르 제이나가 우리 국경과 그토록 가까운 곳까지 군대를 보냈다니 믿기 어렵군 예감이 좋지 않소 조약을 맺었든 맺지 않았든 우리의 평안을 위협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용납치 않을 거요 인간들의 함성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족장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흐흫 고고 고고 나 저거 한마디 들라고 여기까지 부른거야? 음 라즈그랄 그거 라즈그랄 뭐예요? 음 1500이다 음 이거는 사나꺼인 근접이야 근접 공성이다 공성 건물 깨라고 죽는가보다 얘도 건물 잘 깨는데 다행이다 건물 깨는 거면 귀찮지 잘 나왔네 가자 은단대비를 으흐흑 혼내줘야겠구만 이 인간놈들 우리들아 진정해라 내가 내 힘을 떠나내라 저 앞에는 무엇이 날지라 가자 놈들을 몰아내라 은능의 몸을 맡기려라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부적할 준비가 됐다 야 체력 많다 대체 언제 쟤 안됐네 인구 좀 늘려주지 나도 이제 퀘스트 많이 했는데 인간 쓰레기 인간 쓰레기 인간 쓰레기 우리 갔다며 여기 간 거 아니야 펜슨 여기네요 혹시 서브 있는 거 아닌가 가보자 음 그 만타 젤리도 3개 남았다 워크래프트가 젤리를 전부 지워버렸어 왠지 여기다 서브 2개나 나와서 어디 서브 서브 또 숨겨놨을 것 같아 퀘스트 진행할 때마다 내 힘을 끌어내라 개무서워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원하는게 무엇이오 가지로 빼고는 다 움직였네 내 힘을 끌어내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가봐 금밀하게 서브가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해야 되는구만 아이고 쎄다 야 아이고 쎄다 곰탱이 겁나 쎄다 덩치는 맘먹는데 차원이 다르다 성능이 무엇이 날 기다릴까 내 힘을 끌어내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아리네 막혀있네 왜? 왜 여기와서 그럼 얘네만 공격하고 간거야? 왜? 괜찮니 너희들? 괜찮으면 말고 단장개장 돼버렸네 내 힘을 끌어내라 내 힘을 끌어내라 뭐다니 얘네들 가자 가자 벌써 쟨 됐어? 쟨 됐으면 잡아야지 모여 모여 야아아아 데미지 들어가는 것 봐 예술이다 예술 와아아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술이야 예술 이거 니가 먹어? 쟤가 먹어야지 와아아아 데미지 겁나 높아 가자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하연 휴먼 놈들 뭘 줄까 기대가 되는구만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은밀하게 뭘 맞을텐데 이게 많이 남았냐?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내가 얻었을 때 이미 7레벨이었는데 대체 얼마나 사냥을 많이 한거야 그럼 흐흐흐흐 내 힘을 끌어내 부족할 준비가 된다 오! 이깐! 사냥감이 근처에 와아 달달하다 이 정도로 강한데 인간을 못 민다고?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뭐야 뭐야 고대설인 뭐야 겁나 약하잖아 시력이 쓰레기잖아 어디 어이구 부활도 하나보네 거대한 힘의 허리티 야 이 거다야 아이템이 참 잘 나오는데? 내 힘을 끌어내라 가자 어디로 가야할까? 어디로 가야오? 나는 혼자 사냥하지 어이가 막다른 길인가? 여기가 막다른 길인가 보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부활하는 데고 은밀하게 물고기들 사는 데다 냄새를 찾았다 물고기들 아이템 주지 않나? 사냥감이 근처에 있는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와 딜이 너무 세서 무슨 스킬 쓴 것 같애 냄새를 찾았다 직국 김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와 맴이 밝아진다 밝아지고 있어 그들을 몰아내라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난 혼자 사냥하지 아이고 지금 많이 스치는데? 이거 아직도 일장이라니 4시간 한 것 같은데 나 나는 혼자 사냥하지 와 많이 했다 많이 했어 진짜 구는의 몸을 맡기리라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한 20분 정도면 3시 20분 한 30분 정도 오면 2시간이고 또 여기서 피 터지게 싸웠네 얘네들 뭐예요 어떻게 갔어 여기 뭐야 길이 없는데? 글로 갈 수 있다고? 아아아아 그 드래곤인데구나 아 됐어 됐어 가지마 진정해 맵을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어 여러분 내가 모르지 딱 돼 더러운 휴먼 놈들 저들의 방패에 새겨진 이 단무냥 전에도 본 적이 있던가? 오크다 미행당했군 모두 전투 준비 덤벼라 개만도 못한 인간들아 고두의 분노를 느껴라 말 심하네 개만도 못하다 아이고 깜찍하구만 그간의 노력을 수확할 때가 됐어 겸치 들어온다 너희 너희 들어오니? 안 들어오네 얘는 왜 있는거야 얘도 되게 센데 너무 각이 예쁘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쟤는 돈 안주나 근데 인간들은? 왜 인간은 인간비 안주죠? 나는 혼자 사냥하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왜 인간은 인간비 안주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추적할 준비가 된다 척고 와 건물 깨지는 것 좀 봐라 아무 걱정 말게 놈들을 몰아내라 잘 알겠네 자비란 없다 뭐니 아무것도 없니? 추적할 준비가 되었다 수준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내가 관측소에서 본 그 배들이로군 의심할 여지없이 와 광역공격이라 저게 터지는건가보다 초토화해야 합니다 없는데 공격 안하는데 얘네들? 저기 야영지 있나보네 그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근데 왜 싸운거야 얘네들? 구라만 적당 쳐져 써도 안 싸웠을텐데 야 비슷한 몬스터 대충 넣어놓은 것 봐 와 꼬름 돈은 잘 준다 뭐야 아이템 상자에 있다 그래서 다시 만날 것이다 와 센데 센디 이거 뭐죠? 저기요? 아이템 내놔 아이템 아이템 나는 혼자 사냥하지 냄새를 찾았다 생각보다 아이템을 안 주는구만 부족할 준비가 됐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타즈 딩고 좋은데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흐읔 한강 타이델 히트 힝 터지는것 봐 힝트 가라앉았어 추적할 준비가 됐다 아주 딩고 흰들을 몰아내라 데려 부수어 야 겁나세다 나는 혼자 사냥한 영예의 방패래 먹어 보세요 추적할 준비가 됐다 고유래 주변 아군요닛의 공격력이 10% 증가하고 가장 착한 영웅의 방호도가 8 증가한다 야아 이거 진짜 좋다 와아 이거 진짜 좋다 10% 공격력 증가하면 엄청 높네 이번 공격력이 낮은 애들은 안 돼 근데 얘는 8 올라가는 거 아니야 10 증가하면 엄청 좋다 공격발통 공발 8짜리 정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거기다 방어력 8 올라가고 엄청 좋네 또 없냐 뭐 좋은 거 방패에서 공격력이 올라간다는 게 특이하네요 뭐야 뭐야 깜찍이들 뭐야 아 진짜 미친 듯이 쎄다 미샤 체력 고기 괴물이야 방어력 6이야 6 이제 곰 변신 안 하는 게 그냥 쎈 거 같다 쟤 3마리가 다 때릴 자리도 없고 뭐 하다 멍거리지마 기간이 부족하고 변사에 엠새를 찾았다 좋은데 부족할 준비가 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 저 앞에는 와아 이 7500원짜리 나왔어 지등의 고소다 요카님 먹어 굳이 요카님 먹어도 필요가 있나 요카님 먹어라 못 팔면 되지 이제 이 구짜리 팔면 된다 저거랑 자리 생각하면 팔아야겠지 어차피 다 돈이니까 이제 뭐 서브 생긴 거 없고 쓰러러 돌아가면 되네요 기본 능력이 좋다 편하다 공속 증가와 공급 증가 너 proposition 저 앞에는 무엇이 목이 날 기다릴까 이것도 좋 나의 힘을 끌어내라 저 앞에는 아무 걱정 없으며 기다릴까? 좋아 가면 없어도 엄청난 속도 와 825 미친 지능 개똑똑해 지능 스텝만 놓고 오면 이게 힘급이야 그 정도는 아니구나 엄청 힘 세구나 너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맥사를 찾았다 국경 사수했어요 자네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무엇보다 두로타를 안전하게 지켰다는 것이 중요하지 렉사 그대가 묘사한 단 문양은 익숙하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군 대장 인간들이 바다 쪽에서 쳐들어오는 거면 메아리 섬에 있는 제 부족도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게 로칸 약속한데 자네의 부족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네 그대에게 맡길 시급한 임무가 생겼소 렉사 인간 함대가 메아리 섬에서 사는 트롤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소 비행선을 타고 섬으로 가서 트롤들에게 경고해 주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온토의 우리들과 합류하도록 그들을 설득해 주시오 음 비행선을 타고 메아리 섬으로 가야됩니다 볼찌를 만나야 합니다 내 힘을 끌어내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은밀하게 한잔 더 저 앞에는 무엇을 날 기다릴까 그럼 이제 가면은 얘네는 이제 빠이빠이네 내 힘을 끌어내라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궁금한게 있는데 얘랑 얘랑사는 누가 이길까 쳐봐야겠네 피씨구가 너무 좋아하지 7레벨 찍으면 또 찍을 수 있네 7레벨 찍고 붙여봐야겠다 레벨도 비슷해졌죠 둘 다 잘 알겠어 돈능의 몸을 맡기리라 추적할 준비가 되었다 추적할 준비가 되었다 엠새를 찾았다 돈능의 몸을 맡기리라 돈능의 몸을 맡기리라 흐흐흐흐흐흐흐 나는 혼자 사냥하진다 좋아좋아 저고저고 엠새를 찾았다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마음을 벗지 말게 저는 지능이 몇이니 와 많이 몰빵하긴 했다 지능이 좀 낮네 상대적으로는 백불 사냥터구만 식국인들을 몰아내라 그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은밀하게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펠타스 있었으면 여기 열어가지고 그냥 다 잡았을텐데 편하게 아 귀찮아 엠새를 찾았다 둘로 목 부수나? 야 일로와봐 한잔 더 부숴줘봐 오 이깟 그 딴거 안돼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나 너무 많은걸 말했어 나는 혼자 사냥하지 뭘 맡을텐 추적할 준비가 되었다 와 저거 잡고 책 한번 매긴 다음에 엠새를 끌어내라 100원 추적할 준비가 되었다 800원만 더 먹으면 된다 성능의 몸을 맡기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잠시나 냄새를 찾았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나는 혼자 사냥하지 들어가자 들어가자 좋은데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한 대못 그래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릴까 군들을 몰아내고 다 죽이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아 그냥 주네 미쳤네 저걸 그냥 준다고 저 굿자리를? 개사기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추적할 준비가 되었다 다음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다 둘 다 왠지 typing Ly也如此 왜 그럼 했냐? 확인하러 가자 와~~ 몇이야 그럼, 다치는 건가? 4레벨이네? 30프로 확률로 HP하고 여섯 배의 데미지 드래곤 덮겨, 드래곤 저기는 왕드래곤은 쟤니 안 되나봐 봐봐 아..이건 맞습니다 음흐흐흐흐흐흐흐흐 엄청 사기인데 30% 확률로 빗나간다고? 가당키나 하냐 그게? 민척주자 방어력용으로 저 한번 붙어봐 딱 돼 서열 정리 들어간다 한 잔 더 오랜만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 발스케이트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누가 이길 것이냐 대장님의 자존심이냐 캠은 훨씬 좋다 좋지도 않은가? 동료니까 이거 반을 거 아니야 보너스 방어력 8차이네 어느 공격력 9랑 방어력 5랑 20% 너 훨씬 좋네? 와 지냐? 야 대장님이야 자존심 지켜야 돼 실화냐? 아 실화냐 대장님이야 자존심 지켜라 에이 개 오반데요? 어? 데미지 460밖혀 죽었다 야생의 보름이 들린다 야생의 보름이 들린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와 실망이다 죽게 큰 준비가 됐다 직무선이 뭔지 있나 졌어 아 실망이다 실망이야 질 줄은 몰랐다 자존심도 없다 진짜 자존심도 없다 진짜 직무선이 직무선이 힘을 끌어내라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은밀하게 은밀하게 죽어서 부활하는 거 처음 받는 해물일까? 설마 안 죽고 깨면은 뭐 도전까지 같은 그런 거 없겠지 좀 나이도 낮은데 나이가 된다 냄새를 찾았다 같이 가봐 또 먹을 수 있나 내 힘을 끌어내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궁리 구 올려주는 거 또 먹을 수 있나 가봐 나는 혼자 사냥하지 어깨춤을 춰볼까? 아우샤 무슨 말인지 알겠네 잘 알겠네 직무선이 추적할 준비가 됐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은밀하게 한 마리만 돼있어? 여긴 안 돼있네 아 그럼 가야겠다 그냥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은밀하게 적어주는 건 진짜 좋다 여긴 두 마리도 주는 거 같던데 추적할 준비가 됐다 끈장에서 이 정도면 나중에 얼마나 좋은 거 준다는 거야 힘을 끌어내라 그 앞에는 무엇을 날 기다려야겠다 그 앞에는 무엇을 날 기다려야겠다 그 앞에는 무엇을 날 기다려야겠다 사냥감이 근처에 있다 본능의 몸을 맡기리라 그 앞에는 무엇을 날 기다려야겠다 그 앞에는 무엇을 날 기다려야겠다 얘는 못 이기겠지? 체력 체력 체력이 너무 심해서 관련된 것도 없거든요 아이템이 좋긴 한데 독보적으로 부족할 준비가 돼 체력 체력 체력이 너무 심하다 회복도 되니까 그곳 아이템 차이가 나도 얘가 더 센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저렇게 세지? 5 10%랑 5 하나인데 왜 저렇게 높아 저 앞에는 무엇이 날 기다리라고 원하는 게 무엇이오? 은밀하게 가자 나는 혼자 사냥하죠 어 메아리 섬 어? 아직도 안 끝났어? 불모의 땅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수많은 섬 밀림 트롤이 터전이기도 합니다 검은창 트롤 바다 너머 위험을 감지하고자 여러 전초기술 설치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주인공 더 강해져야 돼 더 더 더 더욱 더 네 섬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지 알 수가 없고 어서 움직여서 트롤 마을을 찾아야겠어 부족할 준비가 됐다 트롤에게 경고하게 볼지를 만나야 돼 볼지는 개잖아 체력받기는 애 뭐야 이 개놈들 아 레벨업 아쉽도 한데? 호바인데요? 호바입니다 호바입니다 호바에요 호바 레벨업 좀 시켜주세요 아 배고프다 오늘 돼지 뇌장에다가 데리야끼 소스 대용량 사놓은 거 있거든요 데리야끼 소스 맛있는데 먹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데리야끼 소스에다가 돼지 뇌장 삶아 놓은 거 볶아서 먹었으면 야채 되게 맛있더라고요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갑자기 얘기하고 싶어졌어요 뭐야? 미샤가 두 마리? 더블 미샤? 나 죽은 줄 알고 쓴 건데 죽은 게 아니라 변이된 거였어 더블 미샤 예이 2200짜리 두걸 종류 10% 올라가는 거 너무 좋다 너무 세다 얘 도대체 450이 들어가? 럼사인데 솔직히 가능하면 다 잡은 다음에 들어가야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아군에 고정받고 있습니다 절로 가는 거면 위쪽엔 길이 없겠다 아래쪽으로 해서 가는 거겠지 위로 가자 위에가 메인이고 아래를 통해 들어가는 거 같으니까 위에는 길 지금 없죠 위를 다 뒤지고 밑으로 내려가죠 와 생각해보니까 미샤가 이렇게 둘이니까 소환시간 제한이 없구나 개사기 더블 미샤 개꿀 얘네 많이 준다? 와 오크크런트래 엄청 센 게 분명한데 상대가 안 되는구나 개사기다 그리 개사기다 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어흐흐흑 어흐흑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길인가 설마 혼내줘 혼내줘 아이고 10레벨 아이고 체력이 조금 높구만 깜찍하게도 존나 아프다 야 근접 너희들 안싸고 뭐해 제일 중요한 놈들이 안싸우고 있어 자리 내줘 와 상대도 안되네 유물이요? 잘 알겠네 250에 피해를 주는 고통의 불꽃을 발사하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또한 영웅의 생명력 150과 만화 100이 증가합니다 와 1,600원짜리야 미친 야어어 저거 좋다 고유랑은 급이 다른데 아 소환 된거 순식간에 녹았어 150추렘 들어가서 미친 와 진짜 센데 상대도 안돼 진짜 더 세 찐해 찐이야 겁나 세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여기가 길이네 와 돈 들어오는 것 봐 미쳤고요 와 이거 50조? 저거밖에 안 되는데 얘네 얘네는 이득이다 아까 걔네도 좀 체력이 많았는데 와 데미지 500 어떻게 되먹은 거야 냄새를 찾았다 실화야? 미친 데미지야 엄밀하게 뭐야 이거 뭐야 이것들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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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혼내줘 160원 와 진짜 미친 데미지 세다 마법 피해가 감소합니다 마법 피해가 감소합니다 이 거다 야 무정 물려 어깨춤을 춰 볼까 어깨춤을 춰 볼까 그렇게 좋진 않다 이건 진짜 미친 듯이 좋은데 약간 혹시 확률이 있는 건가? 확률적으로 먹는 건가 진짜? 미자 너무 튼튼하다 방어력 자신 그렇게 안 높은데 마이너스는 지금 왜 이렇게 세냐? 체력이 진짜 깜픈 건가? 다 죽는 거 도전 다 죽지 마 조한테 엠시를 찾았어 나는 hing자 사냥하지 응지에 마르토 응지에 마르토 엔밀하게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것이다 허허어 와우 이렇게 아이템이 빵빵하단 말이요 왜이렇게 든든하냐 얘네 850? 힘, 민첩, 지능이 영구적으로 1 증가합니다 방아지 아닙니까? 3300원이면 사는걸 왜 이렇게 사야돼? 앞으로 못사나옵시? 돈 들어오는 양은 차원이 다르긴 하네 제가 다 팔고 보자 두개 팔면 되네 냄새를 찾았다 놈들을 몰아내라 올라가자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왜 저렇게 비싸대? 먹는 양이 늘어서 그런가 진짜? 고반데요?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걷는 양이 는다고 쓰는 양을 늘리면 어떡해 미친거 아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사냥하지 뭐냐 뭐냐 저 깜찍이네 우리의 몸을 맡기리라 하지틴 우와 와 냄새를 찾았다 목이 말라보이는 와 와 와 어 당연히 이거 시간제한 있는거겠죠? 볼 것도 없죠? 깰 수 있는거 아니고 저 의자는 맵을 다 밝혀 이 위도 한번 가보자 갈 수 있냐? 우리는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게 더 좋다? 이 위도 솔직히 별로다 2200원에 2스탯 올려주면 그런걸 줘야지 어떻게 저런걸 줬을까 명료함의 분량 뭐야 팔고 가야겠다 하더라도 어디야? 여기구나 아니? 뭘맛을텐데 한번 사볼까? 뭐가 다른가? 힘, 민첩, 지능 아 이게 왜 저렇게 파는거야? 아 이해가 안되네 냄새를 찾았다 심지어 더 바로 이제 쓸 수 있는 아이템 파는 것도 아니야 60번 60번 개손해하냐 10번 111 저흘 못가네 돌아가자 193 3 10 12 13 200원 얘도 쟨 되네? 와... 겁나 세다 사자 6,300원 볼진 어 얘 엄청 쎄 이건 영웅이 아니네요? 피해가 마법이에요 염 1,000원 손을 쎄 이제 쎄 고향을 버리고 떠나기는 싫지만 자네의 계획이 현명할 듯하군 하지만 대피를 시작하려면 먼저 저 처남들을 없애야 하네 이들이 많은 도움이 될걸세 뭔가 부수는 재주가 엄청나거든 야 부수는 건 혼자서 충분하지 넥서를 오랜 나르다니는 탈 것이 없네 볼진 육지에서는 쓸모가 없을걸세 그건 문제가 아닐세 자 기분이 조금 이상해도 참깨라 어? 뭐죠? 위자리 동자를? 다리가 다시 필요해지면 언제든 의식의 원 안에 착륙하면 돼 명심하게 인간의 전환 최소 다섯 척은 파괴해야 대피를 시작할 수 있네 능력치만 내껄로 주면은 다 때려부를 수 있어 진짜 능력치는 내꺼야 아이템을 안 받아서 그렇지 스킬이 다르네 스킬이 다르네 와 특이하다 카소장 점수하면 되는거 아냐? 뭐 해야돼? 북채껄 범위 죽여! 죽여라! 얘네 빠져야겠다 야 별로 안쎄다 야 박쥐기서 얘네는 빠져 여기가 1번이야 박쥐기서 2번이야 히에 히엄 흠.. 아이템은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커니즘이 아닌 것 같은데? 다.. 부셔버리자 뭐겠지? 시작해 흐흐흐흐흑 흐흐흑 어오아하하 어오야 흠흠흠흠흠흠흠흠 음~~ 에구 뭐야 이거 뭐, 자폭기술이야? 어이C 이거 자폭한다고 써놔야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어째 재밌게 써있는 게 겁나 높다 했네 동료를 자폭시키다니 무식한 놈들 와 근데 렉사로 데미지 진짜 세다 어 렉사로 추가 데미지 뭐야 아 그거지 그거 스킬 쓴거지 돌아가기 전에 한 대만 더 깨자 뭔가 주지 않을까? 괜히 넣어놓은 이유가 있겠지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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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겁나 쎄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서브 퀘스트 같은 거 없었냐? 혹시 더 부수면은 이득 준다는 거? 뭐 없진 않겠지? 그럴 리가 없어 난 믿는다 난 믿어 인간 환별을 전멸시키면은 무언가 줄 거라고 믿어 믿어 의심치 않아 전멸시켰습니다 볼즈님 볼즈님 한 놈도 안 남기고 쓸어버렸습니다 볼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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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어 진짜 하나도 없어 진짜 한 놈도 없어 진짜 한 놈 뭐야 왜 놀고 있었어 볼즈님 홍이요 나오 그렇지 눈 아니 아까 하지만 조심하게, 밀림에는 인간보다 더 위험한 적들이 잔뜩 도사리고 있으니까. 어허, 뭔가 나왔어 아이템. 서두르게, 인간 함대가 가까이 접근하고 있네. 두 마리의 트롤 광전사를 소환합니다. 주변에 공속과 이속을 증가합니다. 인네야, 우라와... 중첩되지 않습니다. 오오오오! 이거 아냐? 이 신성한 유물이랑 바뀌어. 두 개는 쓰는 거죠. 세 개는? 좋아! 서냥감이 근처에 있다 수적할 준비를 해보았다 1500원어치 아냐 와 뭐야 이제 필요없죠 이거? 중점 안되면 공격시 6이 추가됩니다 공중유닛 공격을 하며 이제 60초동안 대상이 이동속도와 공격속도를 감속시킨다 오오 필요없어 어? 마법 해제가 더 좋을 것 같애 굳이 감속을 해야 될 정도로 강한 적은 없을 것 같애 이렇게 센데 내가 우리 파티를 너무 얕보는군 엥? 고고고! 뭐야 찌꾸레기 놈들 쉽지 않겠어 아 이렇게 그렇게 앞에다가 소환하냐? 웃기는 놈들 웃기는 녀석 아 이게 영혼이야? 근데 디자인 똑같은데? 너 개떡같이 만든 거 아니야 게임을? 어디가 영혼이야 그냥 본, 본체구만 씨 어이가 없네 가자 어 아 맞다 저거 하라 그랬지 저기 록 하나 놀지 말고 제가 가서 뭐 좀 하고 와 뭔진 몰라도 좋아 자 와 160원 아이템 없음? 나는 혼자 사냥하지 은밀하게 다 죽인다 공적할 준비가 됐다 다 찢어버려 여기다가 불 있구만 아 이렇게 볼까 되게 세다 데미지 스킬 아싸 50원 아직도 50원 주냐? 진행 이 정도 했으면 좀 더 줘야지 양심껏 아 아 원거리에서 깨는데 근거리로 먹겠네 거짓같이 일로 가 아니 이런 이걸로 안그래도 소환하는거 많은데 더 소환할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저 짐승이 앞길을 막고 있고 돈 들어오는것 때문에 아 다 죽은거 냄새를 찾았다 난 너도 못 찾았다 어허어 환생의 룬 어허어허어 다른 그 버프존 애들에 비하면 별로구만요 나는 혼자 사냥하지 냄새를 찾았다 어허어 피리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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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뿔스 어택 어디서 아 끊겼다 콧불소마 좀 봐라 콧불소마 좀 봐라 콧불소마 좀 봐라 콧불소마 좀 봐라 어디로 갈까 아군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어 능지책이다 커다란 놈이 힘든 싸움이 되겠어 뭐가 커다래 뭐 대충 싸워도 뭐 알 수 있겠지 뭐 뭐 대충 싸워도 뭐 알 수 있겠지 뭐 뭐 대충 싸워도 뭐 알 수 있겠지 뭐 3500밖에 안 된 주제에 제법 버티는데 3천5백백밖에 안 된 주제에 제법 버티는데 변신 변신 … … … … … … 좋네 어어어 넌 더욱 강해져야 돼 넌 아직 멀었다 야 대장으로서 판다 오다 쐬야된다 쟤 왜 이렇게 많냐 얘 절망의 도끼 뭐야 장착한 여우의 공격력이 20 증가합니다 추가로 공격시 생명력을 흡수합니다 오오 이거는 얘가 낄 만하다 근데 굳이 말하자면 니가 아니라 제가 껴야될 것 같아 넌 어쩜 기본적으로 회복이 달려있잖아 얜 회피고 어딨어요 우리 곰돌이 곰돌이 아 해제 해방됐구나 곰돌이 변신 이제 진짜 못쓰겠다 그거 아냐 그 가면 비싼거 사랑하는 여인 알루나나가 다른 EF만의 안경 환경을 목격한 태솔인 불모의 땅에 나가 절규였습니다 그러다 응답하지 못하고 복귀가 하늘 모래를 새치고 솟구쳐올랐습니다 태토리는 알루나나의 그 예언을 애인을 살해한 온 힘을 다해둘기에 어두광고만 심히 던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엘티브가 낫겠다 얘는 여기까지 하고 어? 또 미샤 둘 됐어? 미샤! 무한미샤니? 이 미샤는 뭐하는 미샤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어서 가죠 너무 많이 했네요 저장 아 재밌었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보너스 캠페인인데 메인 캠페인보다 더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뿅! 알겠습니다 그럼